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새벽 4시 43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택이 포구에 쓸려내려온 토사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14개월 된 여자아이가 쓸려내린 토사와 함께 건물 잔해에 매몰됐습니다. 소방당국은 굴착기 3대와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현재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굴착기 3대와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현재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